오랜만에 조용하네요. 날씨도 좋고 구름도 좋고 지혜는 혼자 뭐하나 내일은 바람이 분다고 해서 아침 운동 좀 했습니다. 카약을 무려 열대나 턱이 진 곳은 의자로 받쳐서 당기면 올라옵니다. 카약을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수레를 이용해서 받쳐서 옮기면 되고 처음에 저걸 세울 때 힘들게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굳이 들어 올릴 필요 없고 끝나는 부분을 위치에 시키고 사선으로 카약을 놓은 다음에 사선에서 들어서 올리면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. 이런 방법으로 턱이 진 포구 같은 곳에도 카약을 내리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